1. 당나귀 귀에서 김수미의 리즈 시절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. 10. KBS 2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는 김수미가 출연 리즈 시절 명동을 흩쓸고 다녔던 이야기를 공개해 모두의 귀를 쫑긋하게 했다. 김수미는 옛날에는 핫플레이스는 명동이었다면서 내가 나가면 다 네바노를 물어봤다고 고백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. 그는 길거리 캐스팅을 많이 당했다면서 데뷔 이후에도 여러 번 캐스팅을 받았다고 전했다. 이어 충무로 영화감독들이 캐스팅을 하기 위해 명동을 자주 찾았다면서 명함도 참 많이 받았다고 말해 지금의 아이돌 가수 뺨치는 인기에 대해 털어놨다. 김수미는 리즈 시절 이국적인 미모에 시청자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다. 김수미는 길거리 캐스팅을 당한 뒤 밥을 얻어먹고 연락처를 안 준 적이 많다면서 모두를 폭솟게 하기도 했다. 이에 전현무가 먹튀하셨네요. 라고 말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. 그런가 하면 일본편 두 번째를 맞이해 김수미를 위한 오사카 맛집을 찾은 추 보스팀은 새로운 친구 한 명을 더 불렀는데 정호영 셰프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. 정주나 하나만으로 불안해서 정호영을 불렀다는 추성우는 정호영의 추천을 부탁했고 제일 처음으로 수제 튀김집을 방문했다. 40년 요리 장인에게 튀김을 새우 오징어 채소 등 순서대로 맛을 본 추 보스팀은 매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. 중간에 단무지 있는지 좀 물어봐달라는 김수미의 말에 스튜디오는 빵 터졌다. 코스 요리를 선택하는데도 김수미 한마디면 다 정리됐다. 또 평소에 호령을 잘하던 정호영이 추 보스 앞에서는 예의 바른 후배처럼 행동했다는 점도 재미 만점인 포인트였다. 정주나의 단골 고깃집도 찾았다. 김수미도 살살 녹는다며 대만족 했다. 그런 가운데 정호영은 고기는 몇 점 먹으면 물린다고 말해 분위기를 한번 흐렸다. 이날 정호영은 추성훈과 정주나에게 계속 공격당해 불쌍한 콘셉트를 선보였다. 서로 김수미가 먹으라는 방법대로 맛있게 먹느라 배틀이 붙기도 했다. 김치가 화룡점정이었다던 김수미는 추성훈이 추천한 세 번째 우동가게로 이동했다. 여기서는 면치기 배틀이 벌어졌다. 정호영은 여기도 우동이 맛있지만 우리 가게가 더 맛있는 듯이라고 말했다. 이날 배틀이 너무 많이 붙어서 김수미는 잘 먹어놓고 왜지 엑스드리야라고 호통치기도 했다. KBS2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는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45분 방송된다. 이지선 기자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.co.kr 이지선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.